나이스게임티비 자 여러분들은 다이너마이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 지났구요 확실히 뭐 이런 팀들만 많다면 에루엘 하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미어캣 박예비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2212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안되신 분들은 어캣방에 쏘고 남은거 잘 보면 있어요 절풍선 하나만 쏘시면 팬클럽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전드 인드라 인드라 보고싶네요 감사합니다 리신벤 했으니까 제드반 해달라는거 해줘야지 제가 입고있는 잠바야? 스위브 스위브 잠바입니다 뱃놈의 길 팬클럽 2213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어디가지? 가고싶은 내가 가야지 어디를 갈까 어디가지 바드 바디 괜찮나요? 바텀만 갈래? 쓰레쉬 오르고? 바디요 그럼 저는 다른 라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디 좋아요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바디 괜찮습니다 모르가나 같은거 상대로 괜찮아요 얼려버리면 되거든 풍 쓰면 얼려주지 우리팀을 얼려도 되고 인기해 줬습니다 미역해 박여빈님 배우수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미역해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르 빅토르라면 미드는 피해야됩니다 엄청 지식되는데요? 잠바 때문에 잠바 때문에 그렇구나 빅토르 아 폭 갈까요? 받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해보지 뭐 아 속박 피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디 갈까요? 음 아 이즈리얼이면 이즈리얼이 원딜을 간다고 하네요 이즈리얼 받으면 진짜 수비적이다 음 하이츠우 제가 그러면 탑을 가죠 빅토르는 미드에서 상대하기가 껄끄러워 음 많이 상대도 안해봤고 요즘 워낙 세니까 럼블 럼블도 럼블도 뭐 어렵죠 상대 한타가 무섭네 진짜 무섭네 차르반이 가두고 그냥 떨어지고 빔 쏘고 다 올려버려야겠구만 테라스가 좋네요 테라스가 좋네요 아 조합이 상대 저쪽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대회에서 나올 법한 이쪽은 바드에 어 어떡해 라인전 스트림 되지 뭐 잘하는 사람이면 미드가 남네 신기하네 오리아나 아 럼블도 한번 찍히면 라인전에서 진짜 숨도 못 쉬어가지고 CS를 진짜 잘 먹어야 되는데 어 스왑했다 엄청 스왑하네 2강 스왑하네 무조건 일단은 초반에는 공템 가고요 만화문에 먼저 가고 상황 봐서 상대가 좀 잘한다 싶으면은 정령이 형상을 먼저 가고 아니면은 공템도 추가로 가고 일단은 정령이 형상이 필수네요 우루곳은 공템을 2개만 가도 어느정도 딜이 나오고요 3개까지 가면은 폭딜이 나와요 음 그게 일단은 만화문에 야마레몽둥이 그 다음에 이제 칠흑양랄조끼까지 가고 그 다음에 최후의 속삭임을 가느냐 아니면 그 2개의 방템만 다 가느냐 이렇게 달리는데 그 2개만 무라마나 칠흑양랄조끼만 돼도 충분히 주딜까지는 안 돼도 충분히 딜러 역할을 어느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라위까지 나오면 딜이 엄청 세요 거의 누커 수준으로 딜이 나와가지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일단은 야마레몽둥이보단 주문포식자를 먼저 가야 될 것 같네요 나래몽둥 운전 가도 돼요 라인전 초반에 잘 풀리면 주문포식자가 딕토르까지 있어서 상황을 보고 가죠 주문포식자가 약간 딜이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오리아나 제가 오리아나 해보니까 오리아나가 딜이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들더라고 약간 유출성 미드죠 오리아나는 딜 폭딜 보다는 신발을 쿨감신을 가하고 그렇게 가라고요 벤시의 장막을 가라고 럼블이 회복을 들었네 이러면은 럼블 킬각 진짜 안 나옵니다 순간이동도 아니고 신기하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확실히 봄날씨 약간 햇빛 없는 데는 좀 쌀쌀하긴 한데 저쪽이 인베각인가 벌써 이제 4월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시간 빨리 가죠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25일이에요 와 시간 잘 간다 여러분들 조금씩 중간고사에요 아이폰 앱은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이라서 조만간 나옵니다 진환 우린 분위기 족한 진환 후랭 하하 회 회 회 이번 중간고사는 저번 학기 중간고사와 다르게 꼭 열심히 공부해서 망치지 않도록 Informationen demos 원래 중간고사를 보면 아 다음 악기로 노려야되나 이라는 생각을 회 맞습니다. 중간고사 볼 때가 좋은 겁니다. 직장인들이 다 할 수도 있는 말이죠. 중간고사 볼 때가 좋은 거다. 난 보고서 써야 되는데.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보고서 쓰는 게 좋은 거죠. 취직이 안 되는데. 그래요. 내가 처한 게 참 제일 괴로운 거죠. 리드벅토로 럼블 천가부 스타트요. 굉장히 수비적이네. 힐에 천가부 스타트요. CS를 놓치지 말자. 제발. 아. 이렇게?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바위가 그냥 뭐. 유명무진인데? 자르마. 자르마. 보이죠? 아니야. 정글이 뭔가. 봤어. 정글이 뭔가. 봤어. 나이스 바이 좋다. 바이 격루투가 굉장히 좋은데요? 바이 격루투가 굉장히 좋은데요. 바이 격루투가 굉장히 좋은데요. 바이 격루투가 굉장히 좋은데요. 바이 격루투가 굉장히 좋은데요. 잡올게 여기 다섯 개나 살아가지고. 바위가 잘하네 만화가 있었어요 이거는 선템 야만의 몽돌이도 가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자 럼불이 그렇게 고수가 아니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도 럼불이 없어요? 럼불이 안와? 럼불이 안와? 럼불이 안와? 럼불이 안와? 럼불이 안와? 바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다입니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나나가 모자만 온구나 확실히 잠을 처치했습니다. 먹어. 나이스. 오. 빨리 살았다. 아. 좀 먹으려다가 죄송.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브리 당했습니다. 이 지갑에 안 먹었지? 와드로 좀 해줘야겠다. 아브리 당했습니다. 아. 죽었네. 나도 갠춘 갠춘 해줘야되나? 아. 갠춘 갠춘. 나도 갠춘 갠춘. 아군이 당했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세해지는데? 롱이 다녀야겠다. 안 죽네? 아. 안 죽네. 안 죽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자르반 안올었어 에헤이 야 비교진다 큰일이다 망했는데 들어왔을 때 얼렸어요 천천히 해봅시다 아 실바를 만들어봅시다 마법의 단어 천천히 해보죠 바텀 밀리고 당할 수 있죠 강타 싸움은 5대5야 프로 잡고 오는데 내가 당황스럽네 다 알아보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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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에 대한 그는 다가가 네네 아 나 마음으로 하드 있는데 조심해 하이 마이크 안좋네 이렇게 쎄 레이저 엄청 쎈가 보다 포피글스 먹어야지 포토 안좋은데 우와 힐 와 나이스 바드 우리 하나 살렸네 바드가 와 레이저 쎄 아프네 금리좀 옮아 금리좀 못하네 다 먹었다 넘물 안 보인다 다이브 해라 다이브 해라 다이브 해라 어? 나이스 대박 대박 오 대박 와우 대박났어? 응 드래곤템이 아니야? 템 밀릴게 빨리 집 갔다 가겠다 이야 충격파 좋았다 무좋다 나이스 다 밀었고 마법 조항력 있어야겠는데 잘해본 비데있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이스 시야 너무 없다 바이오 바이오 아이고 바이오 그걸 들어가냐 드래곤 30초인데 까비까비 드래곤 나 텔 먹었어? 나 먹어야지 이제 싸워볼까? 폭죽 맞으면 안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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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이거 호호호호호호 기획상품 좋네 좋구요오오오오 좋은 период 봐봐 자, 공격! 불러 그리스 클래? 와봐 저거 타본데 저거 되게 타고 싶어 길 열어놓으면 되게 타고 싶어 오 우리 안에 딜 세다 와 팀 벌써 이렇게 나왔어? 잘해봐요 내가 저 쿨감이 좀 맞춰야 되는데 어? 긴장되지 뭐라고요? 뒤에들 있어요 바로 먹지 말라고 이것들아 얼려버리고 그냥 들어가 보일까? 포탑도 오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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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나갔지만 괜찮았어 나이스 잡았다 그렇지 옆에 차르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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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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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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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아닌 것 같은데요 한 방에 죽을 줄 알았는데 딜을 시험해보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어 본방템이 하나도 없구나 네 흐흥 용에 1분 30초 으악 경험치랑 이속이랑 만화를 줘요 바닥에 있는 거 먹으면 경험치랑 이속은 조금 줘 조금 조금은 7, 1대 150초 자르반에 자꾸 그냥. 자르반에 자꾸 그냥. 자르반에 자꾸 계속 한 거죠. 나이스 나이스 봐도 좋구만? 어 1차 있네 아직? 우리 바텀 1차가 있는데요? 여기가 있어 얘들아 바텀 1차가 있다 뭔가 있네 내 탑을 파괴했습니다 물있대? 여기 다 남았어 탑을 채우시키자 드래곤의가 2스택 카라 뺏겨 가지 맛있네 드래곤의가 2스택 탑을 채우기 좀 합시다 아 쏘렌 아이고 아 이게 뭐 연판은 뭐 별거 한 것도 없이 그냥 끝났네 깔끔합니다 승급했네 바드 좋은데? 바드 사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바드 잘 쓰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실버 1 골드가 눈앞이군요 눈앞은 아니고요 또 떨어지죠 뭐 오리아나가 엄청 잘했구나 오리아나 진짜 잘했어요 궁을 예술로 쓰더라고요 오리아나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러네요 티문도 괜찮네 티문도 좋아요 자 저희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추천 안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을 하면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이나믹투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